우와! 여기가 태우 씨 방이구나? 아, 편하다. 우리 집에서 불편했지? 불편해도 훈정이 너랑 있어서 좋았어. 아버님 코 고는 소리에 좀 힘들긴 했지만. 미안하고 고마워. 이제 우리만 재미있게 살면 돼.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결혼할 땐 멋있게 프로포즈 해줄게. 행복한 신부 만들어줄게. 엄마 노크 좀. 난 수시로 들어올 거야. 여긴 내 집이야. 여기 왜 온 거야? 너 나 좀 보자. 순정이한테 또 무슨 얘기하려고. 내가 애를 어떻게 할까봐 그래? 이제 같이 지내게 됐으니까 이것저것 알려줄게 있어서 그래. 네. 네, 뭐든 알려주세요 어머니. 내려와. 자꾸 그러지 마. 어머니 계실 땐 모른 척해. 알았어. 혼전 계약서지만 별거 없어. 딱 두 가지야. 결혼식 전까지 혼인신고는 금지. 임신도 하지 말고. 그렇지. 니들 멋대로 할까봐 약속 받아두는 거야. 1년 후에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요? 그래. 그런데 서로 살아보고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런데 혼인신고하고 애부터 낳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? 우리가 헤어지길 바라세요? 그건 아니지만 사람 일은 모르잖아. 두 사람 사랑이 1년 안에 쪽날지 그 이상일지 나도 궁금하고. 알겠습니다. 이건 우리만 아는 거야. 태우한테는 말하지 마. 네. 그럼 나가봐. 몇 달 안에 네 발로 나가겠다고 할걸.